딱 어울리는 노래예요 애니베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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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분 리조잖아 이 사람 되게 당당한 걸로 오오 멋있어 오오 멋있다 가사도 너무 좋다 Oh, I've been so down and under pressure I'm way too fine to be distressed, yeah Oh, I'm not the girl I was or used to be Bitch, I might be better Turn up the music 음악 틀어봐 아, 불 끄고 불 끄고 오오, 멋있다 멋있다, 가사 어떻게 해 오케이 오오, 멋있다 와, 대박 아니, 근데 노래도 그 아티스트도 우리랑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이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해온 안무의 스토리가 있어요 오, 나 그런 거 좋아해 왜냐면 여러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사계절 사계절을 겪으시잖아요, 매년? 그래서 봄,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해서 한 분씩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센터 오, 좋다 주인공이라기보단 센터 센터 저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와 멋있다 자세히 손에 에티투드도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포지션도 보자 Anyway 블랙이, 우리가 블랙이 어머, 어머,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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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머 우와 와, 우와 잠깐만, 너무 어려웠잖아 귀여워 여름, 여름 너무 어려운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걸? 아 이렇게 이렇게 뭐야 왜 불꺼? 뭐야 왜 불꺼? 왜 불꺼? 뭐야 왜 이래? 너무 어려워 어떡해 너무 멋있다 I'm coming out tonight I'm coming out tonight I'm coming out tonight I'm coming out tonight All right It's about that time 어떡해 우리가 I'm coming out yeah yeah 저도 그까스 그쵸